저녁 무렵 도시로 돌아왔다. 9시가 돼야 노을이 지는 이곳의 여름. 사람들도 잠잘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오늘은 해변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 쌀쌀한 밤, 준비운동에는 역시 춤이 최고다. 선물은 일회용 야광팔찌. 작든 크든 선물은 할아버지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1시간의 열정적인 준비운동이 끝나고. 밤 10시 이제 시작이다. 한국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을 했더니 고맙게도 야광 안경까지 챙겨줬다. 3, 2, 1 드디어 출발. 파타고니아 각지에서 모인 400명의 사람들과 어우러져 나도 함께 뛰었다. 마드린의 여름을 알리는 대회. 사람들은 해변을 따라 8km를 달리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다. 달리는 사람은 물론 가족들까지 모여 응원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뛰기도 하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 들어와도 되는 마드린의 여름 축제. 올해 68빈 할아버지도 8km를 뛰고 가족들과 포옹을 나눈다. 날이들에 주의 길고 가족들과 함께 뛰고 나무를 달고 롸..? 빈 이벌... 롸. 롸. 눈 가득 행복한 기운에 바닷바람도 별로 차갑지 않게 느껴진 밤이었다.